저 원래 파이썬 공부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사람들하고 되게 공유도 많이 하고 싶고 특히 여자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은데 할 줄은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단체에 코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코딩을 좀씩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프로그래머들도 많아서 기획자가 배우기 쉬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뭘까라고 물어보고 다니면서 항상 파이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되게 게을러서 항상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 이번엔 진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혼자서 집에서 코드 아카데미 통해서 이제 그런 코딩의 기본을 배웠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It's a little difficult learning the new language, the Python, but we're working on it. I have an awesome coach and I'm picking it up and I'm hoping I'll continue to learn more. 다시 해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알게 되고 익숙해져 가는 기분이고 이제 다양한 나라분들도 계시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 코딩하면은 이제 큰 화면 뛰어놓고 우리는 이제 따라서 코딩해야 되고 혼자서 막 기억해야 되고 막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되게 라이브리하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t's a lot more complicated than I thought it would be, but it's a lot more fun than I thought it would be, too. So yeah, I've had a great time today.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세미나 자체가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파티 분위기라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는데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컴퓨터 관련이라고 해서 좀 딱딱한 분위기일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파티같이 즐거운 분위기라서 재밌습니다. Great. It's definitely great. There's more people than I expected. It's very hands-on, which I appreciate. 저는 기대 안 하고 왔었는데요. 너무 즐겁고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도 나중에 이런 걸 많이 만들고 배포하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배움 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I think the environment that's been set up is really conducive to learning. So you just shout out your problems and you've got a coach there to help you. 제가 원하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알려드릴게요. 저도 데이터 분석하거나 그럴 때도 좀 더 유용하게, 좀 더 수월하게 응용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꼭 블로그랑 웹페이지 성공해서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고 가지 않아도 다음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My advice comes from one of my favorite songs, and it says, decide what to be and go be it. Because I do think it's that simple, like, decide what you want and go for it. 이런 캠프 열어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